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사흘째인데요. 오늘은 접견이 없는 일요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홀로 독방에서 휴일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변형건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치소 부근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구치소는 매우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접견이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홀로 주말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어제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이 읽을 책 8권을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구속 당일에는 2시간 동안 머물며 박 전 대통령의 안부를 확인하고 검찰 조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당장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구치소 안팎은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내에 임시 조사실을 따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지 사흘째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입감 첫날 눈물을 쏟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비교적 담담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503번이 적힌 연두색 수위를 입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3.2평 넓이의 비교적 큰 방에 홀로 입감됐는데요. 모든 생활은 CCTV로 감시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체로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일과를 보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잠듭니다. 주말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 TV 시청이 가능하지만, 뉴스와 드라마가 나오는 한 개 채널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와 조윤선 전 장관도 수감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은 차단돼 있지만, 업무 분배를 위해 최 씨와 조 전 장관이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전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변형건입니다. 최순실 씨의 주식사는 최순실 씨의 주식사는